아 요거 모기버섯 지금 다 한번 데쳐가지고 꺼내본 것이구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이제 잡채를 해먹는거인지 그냥 먹어도 돼요? 그냥 소고창 찍어 먹어도 되고 뭐 모쳐먹어도 되고 이런건 모음버섯인가 몰라 이건 나무에 붙어있는거네 나무 이런건 창출같은거 이건 내가 산에서 많이 봤을때 나무에 붙어있는거지 나무에 붙어있는거지 저 전부설도 뒤에 큰 나무 아 목? 아 저기 아 모기버섯 저거 뜯어다 먹는거에요? 네 네 씻어봤어요 물에 불리는데 물에 불려서 그냥 먹으라고? 떨면서 먹어야지 배쳐서 기름장 찍어먹으면 끝내줘 네 이거 집에도 있었잖아 네 근데 이건 뽕나무가 아니잖아 아 뽕나무에 붙은 모기버섯 최고로 쳐주지 뽕나무 있는걸? 응 난 달렸어 응? 난 달렸어 응 뽕나무에 붙은 이거 최고로 쳐준다고 예? 이건 좀 상한거 아니야? 아니 상관없어 물에 깨끗이 씻어갖고 물에 불려서 막 꺼면 돼 모기버섯 이게 모기버섯 이게 모기버섯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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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게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 아 씻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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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아서 데쳐서 먹으면 됩니다 자 아 모기버섯 봤어요? 그래 모기버섯 이게 어디에 좋아해? 응 조금 웬만해주면 응? 이거 봐봐 응? 이거 봐봐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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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아? 이곳은 사구라나무 묵은 등걸에서 따는 버섯이군요 사구라버섯이 뭐요? 사구라버섯이 뭐요? 저게 저것은 거시거는거 저 잡채같은거 서는디다가 저게? 피쳐서 저 뽕나무에서 딴거요 뽕나무? 응 어디에 있어? 산소앞에서 산소앞에 뽕나무가 있어 어 밭에 있더라고 뽕나무 어? 어어 그나무에서 딴거 성이 따졌어 뽕나무에서 따는건 상안버섯이라거지 아니요 저게 모기버섯이래요 모기버섯 모기? 응 상안버섯 모기버섯이래요 모기버섯 아니 나는 저거 뭔지 모르지 근데 저거 그냥 이렇게 씻어가지고 살짝 데쳐먹으면 된대 그런데요? 응 5월 6월에 나는 버섯은 못 먹는다고? 어 땅에서 나는 나무여가 있는 버섯은 먹어도 땅에서 나는 버섯은 5월 6월에는 못 먹는거 왜? 그때가 독버섯이 만영되고 5월 6월에? 어 지금은 그냥 다 먹어도 되고 아니 아니 근데 버섯은 진짜 잘 먹였는데 그냥 잘못 먹어도 독버섯이래 다 나 그때가 저 못 먹는 버섯이 많이 나 응 근데 뭐 모르고 따다 먹을감스러운게 어 아니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해 아무 버섯이나 진짜 먹지 말하고 그리고 나는 저건 모기버섯이라고 성이 알려져가지고 또 때마침 또 그걸 너 아버지 생일때 올래? 못 못 올 것 같아 어 23일이라뇨 응 응 응 응 응 응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여기 행기만 오고 어떻게 행기만 오고 이게 응 아니 그럼 이거 아 버섯이 저런 뒤다면 누가 가기가 감스럽다고 응 무슨 설 같다 여기다 널어놨라 숨겨놨어 얼마나 깊은 산에서 켜왔길래 싹 가져갔네? 날았다고 또 가져갔는가만? 어이치 놈이 가져갔던 안있을텐데 여기 있었어? 없어 여기다가 놀아놨었어 이 놈이다 여기 다 주워갔구만 어 자 이 모기 버섯인데 아 그 딱딱하던 것이 물에 이렇게 조금 담궈나봤더니 아 이렇게 물랑물랑해졌습니다 이렇게 물랑물랑 원래 사과 같은것도 그냥 아무리 씻어도 그 도끼가 잘 안빠지는데 이렇게 오염부분 요런 부분들 이렇게 좀 씻어줘야하는데 맨 처음에 그냥 이걸 물에다 안담궈놓으면 이걸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잘 씻어지지가 않는데 이걸 물에다 이렇게 담궈놓고 있으면 흐물흐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하얀 부분 요런것들 이제 아 길가에 있으니까 이렇게 뽕나무 뽕나무 모기 버섯은 상앙버섯보다 더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사람은 뽕나무에 붙어있는게 상앙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아 이제 숭불숭불로 해 줬습니다 이거 데쳐서 먹는거래 볶아가지고 잡채에다가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잡채에다 넣는다고? 잡채에다가 어 굉장히 귀한거래야 뭘 귀해 나무에서 나는거 무기 버섯이라는데 아니 아니 뽕나무에 색깔이 뭐해 탕수 표 nicht Deaf 혜원 자 요건 맨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살짝 끓어올릴 때 살짝 데치는 겁니다 아 아 지금 원래 끓물에 이렇게 넣는거에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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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씻어야 한다고? 그래. 겉에 묻은 거 많잖아. 지저분하게 잡혔으면. 왜 이제 잡채를 해먹는 거야? 그렇지. 그냥 먹어도 돼요? 그냥 소고채에 찍어 먹어도 되고. 고쳐먹어도 되고. 먹기 나름이지, 그냥. 불순물 같은 거 다 깨끗하게 닦아야지, 이런 거. 이런 거면 다 잘라버려야지, 아무튼. 버려야 돼. 알아서 해 먹어. 맛만 한번. 아, 요거 보기버섯. 지금 다 한번 데쳐가지고. 지금 한번 꺼내 본 것이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ASMR. 음, 소리가. 아,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? 음. 아, 미역줄기 먹는. 미역줄기 먹는. 미역줄기 먹는. 그런 식감입니다. 예. 미역줄기 먹는 식감입니다. 예. 이렇게 해서. 목이버섯을 한번 맛보았습니다. 어, 이게 뭐지? 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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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네. 예.